신경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왔습니다.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이어서 올해 발족한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은 규제완화조치의 이행실태를 공무원과 경제인이 합동으로 점검해서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 상황을 보면 4차에 걸쳐 대상과제의 1071건 중 94년 1월까지 794건이나 해결했습니다. 그 주요 규제의 완화 내용을 보면 현행 인허가 대상을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대폭 전환하고 공장 입지기준 완화와 설립 절차의 간소화, 의무고용부담 완화와 노무관리제도 개선,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 금융, 증권, 외화 관련 규제 완화, 그리고 조세와 관세 납부 절차 개선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은 전국 각 지역의 산업현장과 공단관리사무소, 기업체, 금융기관, 일선행정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서 규제 완화 사항을 일선행정기관의 담당자가 업무에 실제로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규제 완화 효과가 실제로 기업과 개인생활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단은 일선 공무원과 민간업계의 의견도 대폭 수렴하면서 점검 결과를 매달 한 번씩 대통령께 직접 보고합니다.